일단은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라고 하면은 보통 10m 20m 30m 부터는 이제 어 그린 주변 어프로치라고 보기 힘든데 우선은 요거를 조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손목을 쓰지 말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해서 보통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런 식으로 약간 좀 로보트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프로치도 여러분 손목을 조금 편하게 써주세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 상태에서 저같은 경우에는 몸이 안돈다고 가정을 하에 손목 움직임이 요런 느낌이에요 자 요런 느낌에 지금 보면은 몸이 안돌기 때문에 손목이 굉장히 많이 써보여요 자 이거를 몸을 똑같은 움직임에서 돌려주면은 자 이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자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금 거울이 정면에 있는데 거울로 보기에는 손목이 사실 많이 써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시 몸을 멈추면은 요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손목을 어프로칠때 너무 잡지 마세요 손목을 어프로칠때 너무 잡게 되면은 스윙이 너무 뻣뻣해지세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탑볼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고 이제 여러분들 그린 주변 라운딩 가서 그린 주변과 막 총알처럼 날아가시는 거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시고 자 그리고 두번째는 손목이 빳빳해져 있는 상태에서 팔꿈치가 구부러지시면은 뒷당이에요 요런 느낌으로 이제 팔꿈치가 고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손목도 고정이 돼 있으시면은 저희는 공을 쳐야 되는데 손목도 고정이 돼 있고 팔꿈치도 못 쓰고 그러면 결국 이제 쓸 수 있는 건 어깨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깨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시면은 오른쪽 무릎을 굉장히 치실 때 이렇게들 많이 빼시거든요 자 오른쪽 무릎 같은 경우에도 조금 옆으로 좀 써주시고 그래서 어프로치를 잘 하신다 어프로치에서 큰 미스가 안 나시려면은 일단 첫번째는 손목을 좀 편안하게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오른쪽 무릎을 옆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게 두 개가 잘 된 스윙이 요런 느낌입니다 제가 오늘 10미터 5미터 10미터 굉장히 이제 짧은 어프로치 있잖아요 퍼터 하기에는 너무 애매하고 그렇다고 어프로치 하기에는 아 이게 백스윙이 너무 작아서 탑볼이나 뒷당이 날 것 같은 경우 그럴 때 제가 이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우선은 그립을 일반 스윙 그립을 잡지 마시고 여러분들 퍼터 하시던 퍼터 그립을 한번 잡아주세요 잡아주신 상태에서 이 그립 끝을 위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퍼터 하듯이 팔을 스윙 하듯이 팔을 쭉 피지 마시고 퍼터 하듯이 여기서 요렇게 살짝 구부려 주신 다음에 자 보시면은 지금 헤드가 요렇게 돼 있는 상태였다가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렇게 바뀌었어요 자 요렇게 바뀌신 상태에서는 헤드를 어디다 놓으시냐 요기다 놓으시는 거예요 자 요기가 아니고 약간 앞에 자 그렇게 되면은 어드레스가 약간 요런 식으로 나오시겠죠 자 요런 식으로 나오시게 되면은 그냥 퍼터 하듯이 들었다가 요런 느낌으로 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왜 뒷당이 나도 비슷하게 가고 탑볼이 나도 비슷하게 가고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제가 시합 때도 많이 써봤고 그 다음에 일반 이제 아마추어분들 저희 회원님들 어프로치가 너무 안 되시는 분들한테도 요 방법을 알려드려 봤는데 미스가 굉장히 많이 줄으셨어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좀 너무 너무 막 애매한 상황 그린 이제 잔디도 너무 없고 그렇다고 퍼터 하기에도 애매하고 뭐 예를 들어서 공이 여기 있는데 그린이 이쪽인데 이쪽에 스프링 쿨러가 있다 이런 퍼터를 못 하시잖아요 자 요런 경우 같은 경우에 요거를 한번 써보시면은 한 5탄을 주실 거예요 10, 20, 30m의 공이치는 지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헤드 하나 들어갈 정도로 발을 좁히시고요 그 다음에 왼발을 밑으로 살짝 내려주세요 자 요렇게 어드레스를 쓰신 상태에서 공이치는 이제 오른발 엄지발가락 앞쪽으로 쓰시고 헤드를 요렇게 놓으셔요 요런 식으로 자 많은 분들이 어프로치를 하실 때 요렇게 놓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체중도 너무 왼쪽에다 두시면은 안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는 편이거든요 실제로 제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 제가 어프로치를 알려드릴 때 보통 그냥 5대5로 쓰라고 말씀을 드려요 5대5로 쓰신 상태에서 핸드 퍼스트가 들어가면은 체중이 왼쪽으로 조금 이동을 하시는데 이거를 체중을 왼쪽으로 가야지 하고 핸드 퍼스트까지 들어가시면은 이제 왼쪽에 체중이 너무 과하게 실리다 보니까 런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아니면은 이제 뒷땅 탑 볼 임팩트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체중을 5대5로 놓고 그 다음에 공이치는 오른발 앞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 20, 30분만 아니고 40, 50, 60, 70, 80, 90, 100m 어쨌든 100m 내외 샷을 보통 어프로치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거리감은 어떻게 맞추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리감은 백스윙 크기로 맞추는데 제가 요거 기준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요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요렇게 해보고 제가 만약에 10m를 뭐 무릎 높이까지 빼서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덜 나가세요 그러면은 백스윙을 조금 키우시면 되니까 자 우선은 10m는 양발 헤드 하나 들어갈 정도로 좁히신 상태에서 왼발 밑으로 내리고 공이치는 오른발 엄지발가락 앞쪽 서신 상태에서 헤드가 무릎 높이까지 가셨다가 무릎 높이까지 가시면 보통 10m 그 다음에 헤드가 허리 높이까지 가셨다가 허리 높이까지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보통 20m예요 자 30m부터는 저희가 이제 코킹 손목이 쓰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30m부터는 테이크백 20m까지 갔다가 손목이 꺾이자마자 바로 내려오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30m가 굉장히 애매한 어프로치인데 보통 이제 30m 치시면은 코킹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스윙이 굉장히 커지는 경우가 있으신데 이거를 이제 방지하고자 저 같은 경우에는 20m를 들었다가 손목이 꺾이자마자 바로 내려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런 느낌으로 헤드가 딱 들리는 느낌이 있으시면은 바로 다운스윙을 시작해 주시면 되세요 40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리를 일반 스윙보다는 조금 좁게 일자로 쓰신 상태에서 똑같이 30m 스윙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왜 10m 차이가 나시냐 10, 20, 30대는 저희가 왼발을 밑으로 내리시잖아요 왼발을 밑으로 내리기 때문에 저희가 골반 회전에 힘을 안 쓰게 돼도 어쨌든 골반이 열려있기 때문에 회전의 힘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자 근데 발을 11자로 쓰신 상태에서 골반이 일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회전을 주셔야 돼요 회전의 힘을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보통 10m 정도 10m 정도 차이가 나시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50m 같은 경우에는 들어서 자 아까는 헤드가 가슴 높이 지금은 손이 가슴 높이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이제 50m 부터는 하프 스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50m는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하프 스윙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60m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웨지가 이제 58도 같은 저는 58도를 쓰거든요 58도 같은 경우 풀 스윙을 하면 80m까지는 가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렇게 치진 않지만 그래도 60m는 보통 이제 일반 아마추어 분들 풀 스윙을 해주시면 이렇게 60m 같은 경우에는 풀 스윙을 해주시면 60m가 나가시는데 보통 이제 힘이 좀 좋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70, 80까지는 가세요 그래서 만약에 풀 스윙을 했는데 60이 넘어서 한 70m 정도까지 가신다 그러시면은 백 스윙은 풀 스윙으로 드시고 앞에를 조금 낮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게 풀 스윙이어서 저는 하프 스윙이 거의 풀 스윙이어서 어쨌든 자 지금처럼 앞에를 조금만 낮게 팔로우를 빼주셔도 지금 보면은 한 10m 정도 차이가 더 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백 스윙 크기로 조절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 어프로치 이런 웨지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번이나 8번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거리 컨트롤 해맞자 5m 정도? 145를 치냐 150을 치냐 사실 155까지는 쳐도 되는데 뭐 어차피 6번 아이언이라는 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55m를 플러스해서 더 보진 않기 때문에 보통 5m 내외로 컨트롤을 하지만 웨지 같은 경우에는 10, 20, 30, 40, 50, 60, 70, 80까지 8개의 거리를 컨트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백 스윙 크기를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다운스윙 속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프로치 잘 하시는 분들이나 구력이 오래 되신 분들은 자기만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회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유튜브나 다른 데서 배워 오셔서 어프로치는 부드럽게 쳐라 부드럽게 쳐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요런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자 근데 요렇게 다운스윙 때 가속이 되지 않으면 사실 임팩트가 정확하게 나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요런 고민이 있으셔서 오시는 분들은 차라리 백 스윙을 조금 줄여놓고 세게 치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요런 느낌으로 저희가 백 스윙 같은 경우가 작아지면 아무래도 쓸 수 있는 힘이 작기 때문에 어차피 해봤자 요런 느낌은 안 나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프로치를 잘 못하시거나 골리니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운스윙 때 가속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가속의 느낌을 모르시면 그냥 세게 치세요 여기서 어차피 백 스윙을 작게 들면 세게 쳐봤자 요 정도가 거의 끝이거든요 힘 좋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세게 치는 느낌으로 치시기보다는 그냥 들었다가 올라갔던 속도보다는 다운스윙이 두 배 정도는 빠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게 이제 오해를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들었다가 이런 느낌으로 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항상 힘을 주는 거는 저희가 가속을 주기 위해 힘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요런 느낌으로 그래서 백 스윙 올라가던 속도보다는 한 두 배 정도는 빨라야 된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재밌고 유익한 지식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